멋진 설교를 하시는데 김경렬 목사님을 높여드리는 것 같으면서 자기를 둥근히 자라봅니다. 아까 월영 목사님께서 참 멋진 완주장의 노래 우리 김경렬 목사님께서는 38년 동안 전주에서 목회하셨는데 완주 인성을 사셨습니다. 성경 인물들 가운데 한 천명 정도를 발치합니다. 월영 목사 성교대학원의 라프트 칼린턴 박사라는 분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성공적 완주 인성을 사온 사람을 추려보니까 천명 중에 15%밖에 안됩니다. 우리 김경렬 목사님 존경드립니다. 오늘도 박성현 목사님이 새생명교회 목사로 세움받는 놀라운 축제 축하드립니다.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새생명교회 책임지는 목사로 위임받고 있으니 내 인생 최고의 날도 새롭게 출발하는 오늘이 될 정도 있습니다.